의사또가 농구를 구경하고 한고질 낭도하니 걷는 산 비탈에서 어떠한 아이가 오면서 탄식을 합니다. 오늘을 가다가 어디가 자고 가면 내일을 가다가 어디가 잘거라 내실시도 이루어 거니와 순양신씨 불쌍으리 저 불러 계십시오. 이때 의사또가 아기를 불러 소작을 하더니 정성 이몽룡에게 가는 빈지를 날려서 보더니 대성통곡하고 웁니다. 거시하시오 군별처읍고 하기도요 얼굴도 옮주라 광풍파냥 덕코비 호지 하이 남의 얼굴 중 지라 알 아디 아참타니 하고 가이 가이 거이 겨 겨 겨 겨 고 소룩거라 그라 짜 아멘 아멘 아멘